162장은 달고나다 오직 어게임 보고 너무 마려워서 인터넷으로 시켜봤다 난 당연히 세트에 소다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밖에 나가서 사왔다 일단 기구들 씻고 넣고 휴지로 닫고 달고나 전용 냄비 꺼내고 들고와서 물 붓고 불 끼고 하얀설탕 적당히 붓고 덥고 잠시 내려놓고 집소다 자르고 태빙 맞춰 넣을 수 있도록 대기시켜둔다 바꾸고 젓가락으로 저어주고 뼈 빠지기 저어주다가 거품이 나기 시작할 때 젓가락 빼고 오직에 집소다 대강 넣고 넣고 다시 저어주면 점점 우리가 아는 그 달고나 색이 나오기 시작하다 갈색에 갚아질 때까지 굵고 판 들고와서 부어주고 긁어주고 끌고와서 별모양 틀 올리고 꾹 눌러주고 떼주고 툴도 빼주고 그린준이 판 엎어서 탈살 털어주고 당연히 안 나온다 숟가락으로 떼내기도 쉽고 포기 이제 맛볼 차례 일단 모양은 못 찍어냈지만 조금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된 것 같다 살짝 부수고 뜯어내서 관찰해주고 먹어보면 그냥 진짜 맛있는 대중적인 달고나다 시간다인 제이장 빠지고 겨먹고 비덕업에 까고 돌리고 여고 들고 마시고 노면 피로가 싹 간다 모양 찍는 타이밍만 알아내면 비주얼도 아름다운 달고나를 만에 붙어서 안떨어지는가로 살펴봐